팔당댄 방류 현장입니다. 지금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문을 지금 전부 열었습니다. 소문을 전부 열어가지고 강물 높이가 거의 땡 높이랑 거의 좀 맞먹고 있어요. 물이 지금 흘러가는 게 아주 겁나게 너무 겁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이걸 촬영하면서도 공포관이 느낄 정도로 물살이 아주 거셉니다. 그냥 강이 아닌 파도를 보는 것처럼 아주 물살이 세게 내려오고 있어요. 우리 우렁 찬 소리 보이시죠? 재난영화 봤을 때 깜깜한 밤에 바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. 지금 깜깜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라보니 바람인 배불내지 곧 바람인 바람인 곧 바람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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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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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